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비트필스님께서 캔들 모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건데요.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필스님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2부 강의를 맡게 된 비트필스님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캔들의 모양을 이용해서 충분히 단타성 접근을 해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려보고자 하는데 차트에 설명이 있어서 우리 오늘 연금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연금이라고 한다면 여러가지 종류가 있겠죠. 개인연금도 있고 유족연금 그리고 분할연금 장애연금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일하시는 4대 보험 가위자라면 내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 잡히지 않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허리띠 졸라매기 지금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경제 침체까지도 우려되면서 연결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보험도 줄이고 있고 식료품 배달도 줄여가면서 지금 허리띠 졸라매기식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게 내가 연금까지 생각해본다면 우리 시대 때 지금 받으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곧 받으실 분들이라면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저와 같은 저희와 비슷한 세대들은 내가 이걸 왜 내야 돼? 특히 MZ세대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되라는 생각 우려성이 강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일단 보험과 같은 것인데 원래 보험이라는 것이 여러 명이서 리스크를 나눠서 운영을 하는 것이죠. 다 같이 리스크를 공동관리한다라고 생각해보시면 되겠는데 국민연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낸 만큼 다시 돌려받는 구조이다. 즉 노후대비라는 하나의 보험성 상품까지는 아니고 하나의 나라에서 주최해주고 있는 도와주고 있는 하나의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일단 국가가 보장하는 이런 국민연금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리스크는 우리 개인들이 수행해내야 될 몫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도려지는 것은 이제 노령층 사회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오히려 지금 증가하고 있죠. 노령층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최소한의 안정장치가 없는 나라라고 한다면 이제 좋은 나라 선진국에 다다를 수가 없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재 수행해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이제 초고령층 사회가 도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소득층이 아니라 지금 저출산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령층이 심화되면서 이제 주력 소비층은 노령층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은 즉슨 이제 국민이 열심히 일을 해서 국가를 유지해 주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하나의 보탬이 돼 보탬이 아니라 국민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국가가 지탱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생산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런 노령층을 배제하고 나라에서 어떻게 책임지어 주지 않는 어떤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국가가 지탱될 수가 없겠죠. 그만큼 국가도 발전을 해나갈 수가 없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유럽 GDP랑 연결을 지어서 비교를 해본다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GDP 연금 지출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 남짓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12%가 평균이 12%가 넘게 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10% 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돈에 비해서는 받고 있는 돈이 많습니다. 그 말은 즉슨 지속적으로 고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죠. 그래서 지금 내다보고 있는 전망치는 2040년도 당시부터는 적자로 전환될 전망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50년도부터는 고갈될 전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빠를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운행하고 있는데 단순히 지갑에 넣어놓듯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굴리면서 자산을 불려나가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게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어찌됐건 지금 같은 상태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내는 돈에 비해서 받는 돈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은 고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무튼 문제는 우리가 갈수록 고령층 사회가 넘어가는 것처럼 부양해내야 되는 인구수가 많아지고 그만큼 밑에서 이제 우리 지금 지탱해줄 수 있는 내줘야 되는 밑에 있는 국민들의 숫자가 적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소득에 따라 가입기간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최대치는 거의 40%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시행했는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지금 가입기간이 보통 평균적으로 20년 내외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즉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갈이 된 시점이 넘어간 나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형태를 바꿔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고갈이 된다. 50년이 됐고 2100년이 됐고 언제나 알 수 없겠지만 분명히 국면을 해낼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다라는 걸 꼭 인지하셔야 되는데 일단 국가정책 쪽으로서 지금 윗선에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내가 활동하고 있는 기간에서 굳이 이거를 바꿔나간다? 바꿔내가야 이 고갈되는 부분을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받는 금액 비중을 낮춘다라든가 현재 아니면 내는 연금 비중을 늘린다라든가 두 가지 중 하나일 텐데 어찌됐건 고령층이 됐건 지금 일을 해나고 있는 우리 20, 30대, 40대, 50대가 됐건 지금 어찌됐든 반발을 세울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밀어내고 있어요. 밀어내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고갈될 시점에 올 때 적자로 전환될 시점에서는 한 명의 개인당 부양해대야 되는 인구수 혹은 금액치가 점차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비교적 간단하게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북한과 같이 다시 결합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건 옛날부터 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갈수록 지금 다시 만나야 되겠지만 지금 하고 싶지 않다라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그 말이죠. 뭐냐. 그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굳이 해야 되는 건 맞겠지만 내 세대에서는 이뤄내고 싶지 않다라는 관점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연금의 지금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내 세대가 아니라 이후의 세대에서는 분명히 나중에 이게 밀고 밀어지다 계속적으로 밀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서 감당이 안 돼서 감당이 안 되는 수치에 왔는데 밑에 일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내가 일을 하는데 받는 연금이 없게 받는 세금 그러니까 내는 세금이 너무나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을 하는 의미가 없게 되겠죠. 그렇다 보면 또 다른 경제 침체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어서 제가 오늘 차트 관점을 말씀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간단한 차트 캔들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 먼저 일자형 캔들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일자형 캔들이다. 이게 은봉이 됐건 양봉의 일자형 캔들이 됐건 시가와 종가가 같은 십자형 캔들 중에 하나다. 거의 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차트의 변화가 거의 없다. 그 말은 즉슨 뭐냐? 시장에서 지금 관심이 없는 종목이다. 그날 하루 단기간 일지연정 소외될 가능성이 보이는 캔들이겠죠. 거래 매물대가 동반이 크게 상승, 동반이 된다고 한다면 위로든 아래로든 아래꼬리가 됐건 위꼬리야 됐건 분명히 남겨놔야 되는데 거의 시장가와 종가가 거의 맞물릴 경우라는 것은 그 말은 즉슨 시장이 소외되는 종목이다라는 얘기겠죠. 물론 그 앞에 있어서 등락폭을 횡보하는 기간에서 나오는 모양인지 아니면 하락세를 보이다 이 모양이 나오죠. 혹은 상승세를 보이다 보일지를 알 수, 우리가 생각하기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거의 지지부진했던 횡보세에서 계속적으로 거래되고 동반되지 않았던 종목일 확률이 큽니다. 일단 정의를 말씀을 드려봤고 그 다음에는 잠자리형 캔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시가와 종가가 같은 십자형 캔들 중 아래꼬리가 달린 캔들이다 이런 모양이 되겠죠. T자형 모양이 되겠는데 일단 상승 추세에서 고점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하락 추세로 그리고 상승 초기에 발생한 경우에는 초기 고점 일단 세 가지가 있는데 초기에서는 발생한 경우에 저가에서 사려는 매수세일 가능성이 크다. 상승 중에서는 아래꼬리가 짧을수록 아래꼬리가 짧을수록 추가 상승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하락 추세 저점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게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려보면 상승 추세의 고점이다. 그러면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상승 초기의 단계에서 이런 잠자리 캔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혹은 하락 추세에서 거의 저점에서 이 캔들 모양이 또 나온다. 그럼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만 정의로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장대양봉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다시피 양봉이 캔들의 모양인데 장대 그것도 양봉의 캔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배울 점이 없어 보인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게 이평선 분기점 아래에 있을지 혹은 위에 있을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장대양봉이 나오면 무서워서 접근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후에 추가적인 강한 장대양봉이 지속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괜히 장대양봉이라고 해서 무조건 노렸다가 크게 물려서 남들보다 더 큰 나의 계좌에서 박살나는 경우도 있겠죠. 단순하게 장대양봉을 무지성으로 접근하시거나 혹은 무서워서 무지성으로 무조건적으로 타지 못한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모양의 양봉 중에 몸통 길이가 긴 것이라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점에서 장대양봉이 발생한 경우에서는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반대로 장대양봉 같은 경우에서도 반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캔들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모양입니다. 얘도 그리고 은봉 중에 몸통의 길이가 길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고점에서 장대양봉일 경우에는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거를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는 실질적인 차트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잠자리형 캔들 같은 경우에서 어디서 보일까요? 바로 여기서 보이시겠죠? T자 모양. 아까 말씀드렸을 때 세 가지 관점이 있다고 했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지부진한 횡보세를 보이다가 바닥을 다져주고 나서 상승 초기 부분에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지속적인 큰 상승을 보였다. 이걸 잠자리형 캔들이라고 인지를 하실 수 있겠고 우리가 단순히 여기서 올라간다. 전날에 거의 주식으로 다진 상한가 전날에 우리 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엄청난 상승 2개월을 보였고 T자형 캔들이 나오는데 불안해서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혹은 아니야 무조건 무지성으로 더 갈 거야. 라고 하시겠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비교적 정확하게 데이터를 이용해서 상승 우리가 지금 행보하다가 상승 초반부에서 T자형 캔들이 나왔네. 그리고 강한 상승이 이어질 수 있겠다. 안정적으로는 우리가 오버나인용 관점으로도 다음날 이 부분에서 매도할지 체육고점에서 매도할지 혹은 이틀까지 기다려서 단타성으로 이날까지 고점을 충분히 노려보실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 많은 분도 그러셨을 겁니다. 올라갔다가 이날 T자형 보이는데 이 선상 안에서 1시간 15분 3분 선상 여러분 쪼개서 보시면 불안해서 결국에 본질과 혹은 약수의 혹은 오히려 손절을 보고 나오시는 경우 이날인데 충분히 잠자림 캔들이다. 매물대도 동반되는 것까지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다음날 오버나인용 관점으로 단타성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불안해서 도박성으로가 아니라 투자 관점으로 이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대항보 같은 경우에 장대항보 같은 경우에 횡보하는 기간이 꽤나 길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매물대가 얼만큼 동반됐냐도 중요합니다. 지지부진했던 매물대가 이 정도 라인에서 끝났다가 이날 장대항보을 보이는 날 큰 거래 매물대가 동반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충분히 우리가 큰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겠죠. 물론 지지부진한 매물대를 험해수로 인해서 가격적인 상승을 일으켰고 무거운 거래대금이 동반되지 않아서 가격을 일으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오버나인의 관점으로 이용하실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점에서 장대항보이 만들어지고 거래대금까지 동반됐다라는 걸 확인했을 때는 지속적인 양보의 흐름세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최고점 이날까지 혹은 이날까지도 노려볼 수는 없더라도 충분히 이날 선상 안에서 고점 노려면서 매도를 한다던가 혹은 비교적 안전하게 종가의 부분을 손절감이 목표가로 설정해보시면서 혹은 이제 우리가 손절할 라인 잡아보시면서 다음날 오버나인의 관점으로도 단타서로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때 이 장대항보을 이용해볼 수 있다. 단순히 장대항보이라고 해서 그냥 마냥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거래 매물대나 최근에 있었던 동태를 살펴보고 분기점이 어디인 것인지 더욱더 정확한 것은 여기서 이제 분기점이 매물대가 동반된 저항떼 라인이 여기에 존재했다. 어디에 놓여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종가를 지지해준 라인이 매물대를 뛰어넘고 나서 여기 이상을 유지해줬다라는 모습까지 확인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은 충분히 장대항보이라도 무서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세 있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려보는 것이고 장대항보 같은 경우에는 반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혼란이 오실 수도 있겠죠. 빨간색이 은봉 캔들입니다. 자, 지속적으로 지금 고점 자, 주제해주는 듯한 흐름을 보이다가 자, 십자가형 캔들이 나와줬죠. 그 다음에 여기 저 장대응봉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떨어질 칼날을 잘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장대응봉이 나왔네? 여기서 반등세 주고 나서 여기까지는 수익실은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차익실은 가능할 것 같아. 무지성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 깨졌죠? 아니야. 내가 저점을 잘못 잡았지만 한 번 더 반등 분명히 기술적 반등 나올 거야.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결국에 엄청난 손실류를 입을 수밖에 없겠지만 여기서 장대응봉이 나왔을 때는 아, 아직 하락 추세가 더욱더 강하게 남았구나. 바닥선이 지지해주는 부분이 확실하게 보이기 전까지는 접근할 수가 없겠다라고 기다리면서 기다리면서 자, 기다리면서 우리가 충분히 저점을 잡을 수 있는 혹은 도박성으로 이제 투기성으로서 무지성으로서 무작정 크게 떨어졌다라고 해서 큰 상승이 다시 기술적 반대 나온다. 이런 무지성을 이용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게 우리가 장대응봉만 이용을 하시더라도 이제 안전하게 리스크성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중요한 건 거래대금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유지해줬던 흐름에서 일단 분기점이 어딘지 저항대 라인이 어딘지 지지대 라인이 어딘지를 확인해보면서 우리가 이용을 해본다. 이 장대응봉도 이용을 해 단순히 장대응봉이 아니라 지지대 라인이 뚫렸는지 확인하고 거래 매물 때는 얼마나 동반이 됐는지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장대응봉까지 활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최저점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장대응봉과 장대양봉 그리고 잠자리형 캔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잠자리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잠자리형 캔들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에서 이용을 해봤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충분히 분기점이 작용이 되는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매물 때가 얼만큼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반등세를 기대해볼 수 있는지 혹은 아직 끝나지 않은지 분기점인지 어찌됐든 이 두 가지 캔들을 해서 잠자리형 캔들에서는 우리가 분기점으로서 활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동향 자체가 매우 불안해서 오늘은 어떠한 종목을 탔으면 좋을까요? 노려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히든코인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리스크가 크더라도 고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히든코인 이따 오후 1시 반에 무료 종목으로서 나가도록 할 테니까 참여하셔서 질문사항과 같이 정보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비트필스님께서 또 캔들 모양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 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 더 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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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